제작자가 버렸다는 그 게임 스매싱 스매싱 더 배틀 근데 이걸 왜 버렸대? 후원도 받지 않았었나? 처음부터 대단한데요? 제작자가 버렷이야? 제트가 버렷이야? 다 이브노 그 부분만 엄청 크네 응 영 모바일 게임 느낌 난다 엑스가 회피하는 건가보다 그러네 어허 X G 차 차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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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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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불이 있는데 그냥 들어가도 피가 안달아 어 뭐야 피다네 어 4번이 피사기 같은 그런 건가 보다 4번이 피사기 같은 그런 건가 보다 어 어 이거 보스야? 티레 마그넥 간다 아 0 0 1 2 2 3 2 3 2 2 3 변하나요? 이 왼쪽 중간에는 지도가 뜨고 게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 왜 버렸지? 내가 뭔가 이 무기만 쓰니까 뭔가 좀 질린다 다른 무기 같은 거 못쓰나? 그 빨리 달리는 키 같은 거 없나? 이번엔 별 3개 이건 잠겨있네? 코인으로 이런 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아 뭐야 이거는 코인으로다가 이런 거 사는 거 이거밖에 없어 그래도? 무기는 못 바꾸나? 이 키를 어디 갔어? 더 서바이벌 클리어해야 된다고? 아 이거를 다 클리어하라고 이거를? 별 3개 빨리 받자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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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ly... 나 이거 10분 정도 되는데 벌써 질렸어. 와... 안녕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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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..